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프로젝트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첫째는요. 둘째는 프로젝트를 백업하는 방법 백업해서 키네마스터에 문제가 생겨서 삭제했을 때 그 프로젝트를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백업하는 방법 그리고 백업한 것을 다시 가져오는 방법 키네마스터에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프로젝트를 백업해 두었다가 다른 분들에게 그 프로젝트를 주어서 그분이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편집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와 같이 저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삭제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만 삭제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 3점을 터치해서 이것을 삭제하죠. 3점을 터치하면 여기에 바단에 삭제라고 있죠. 이 삭제를 눌러서 개별적으로 삭제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삭제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한꺼번에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삭제하려면 여기 프로젝트 있는 것을 아무거나 길게 누릅니다. 길게 손가락으로 쭉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에 사각형이 생겨요. 이렇게 사각형이 쫙 생깁니다. 프로젝트마다 이 사각형을 터치해서 여기에 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해볼게요. 이 다음에 백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삭제하는 방법을 할게요. 이렇게 쭉 밀어서 자기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하고요. 이렇게 자기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터치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터치하는 거에요. 터치하면은 표치한 다음에 여기에 휴지통이 있죠. 휴지통 이것을 터치하는 거에요. 그러면 삭제가 됩니다. 아홉 개의 프로젝트를 삭제하겠습니까. 아홉 개 제가 체크하는 거에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을 표치합니다. 그러면 삭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만든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게 바이러스가 먹던지 뭐 문제가 생기면은 키네마스터에서 이거 다시 복구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것을 백업 해두고 싶어요. 백업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불러와서 사용하고 또 다른 분에게 이 사용법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쌍원 쌍원 대문갈라치기 틀 복사라는 이것을 백업 하고 싶어요. 이 내용을 잠시 보면은요.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 프레이 한 해 볼게요. 이걸 터치해서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제가 인트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여기에 제목을 넣고 이와 같이 인트로로 하면 동영상 초기 화면으로 쓰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것을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키네마스터가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삭제되어 보이고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장해 두려고 하면은 초기 화면으로 가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자 여기 키네마스터의 초기 화면에서 이것을 백업 해 보겠어요. 백업 하기 위해서는 이 각 프로젝트의 오른쪽에 있는 3점을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키네파일로 내보내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키네파일로 내보내기라는 것을 터치하면은 자신의 스마트폰의 뇌파일로 가게 됩니다. 이 뇌파일에서 백업할 폴드를 만들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D카드의 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키네마스터 프로젝트 백업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여러가지를 다 저장을 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올려보시면 굉장히 많이 제가 저장해 놨어요. 중요한 것을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그 영상을 백업 하려면 이 하단에 보면 이 폴드 사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폴드 사용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키네마스터에서 이러한 이 폴드에 폴드를 통해서 키네마스터에서 백업에 지정된 현재 및 향후 콘텐츠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액세스 하는 것을 허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접근하는 것을 허용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내보내기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성공했다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은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이 백업 한 것을 다시 불러오는 방법을 어떻게 불러오느냐 하면요. 불러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만들겠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백업 한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키네마스터를 새로 설치 하잖아요. 새로 설치 해 가지고 새로 만들기 이것을 터치로 하는 거에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터치해서 그러면 저 위에 상단에 보시면 불러오기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불러오기를 터치해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백업 한 것은 이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오늘 오전 10시 29분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툭 투첩합니다. 그럼 파일 플러스 파일이 불러오는 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러오기가 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이와 같이 백업 되어서 나타납니다. 화면에 나타나서 프로젝터의 나타나서 이 같이 프레이를 하면은 아까와 똑같은 것을 가져올수있습니다. 프레이 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똑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폴드에서 저장한 폴드에서 백업한 파일을 친구에게 혹은 아는 사람에게 보내면은 그 친구에게도 이와 같은 화면을 똑같은 화면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트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프로젝트를 일괄적으로 여러개를 한꺼번에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다음에 프로젝트를 백업하는 방법 백업한 것을 불러오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